분석되어 있는 서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짐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랑 같이 공연하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누군지 궁금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인스타그램이 있으니까 좀 허접하긴 한데요 급조 만들었어요 급하게 만들어 봤는데 저희 인스타그램에 id가 있으니까 한번씩 검색해 보시면 저희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실수 있으니까 아 근데 거기 인스타 쳐봤는데 어? 안나오던데요? 저희 맞아요 저희 맞으니까 사진이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희 맞으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아 저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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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 아 졸지에 너까지 만들어버렸네 우선 어쨌든 저희 홍대에서 주로 버스킹을 하는 친구들인데 오늘 또 신촌에서 우연히 또 아 죄송해요 손이 떨려가지고 같이 공연하게 됐는데 꼭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공연 받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럼 마저 30분 더 공연을 해보도록 할텐데 말이 30분이지 추다보면 몇 분 안 남았어요 혹시 이쯤 돼서 혹시 보고 싶은 춤이 있는데 아직 안나왔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? 캡플러요 캡플러요 캡플러 갬블러 아 몬스타엑스 갬블러 좋습니다 또 혹시 또 있으신 분 몬스타엑스 갬블러랑 또 신청곡 정동어만 아니면 돼요 제2기원 이런거만 아니면 돼요 김호중 말구요 혹시 있으실까요? 없나요? 좋아하는 가수도 괜찮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거 다 해드릴테니까 혹시 없나요? 갬블러만 하더라도